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 선생입니다. 25학년도 수능 생명과학 1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문제 해설 전에 총평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총평을 하는데 이거를 주로 시청하는 이 강의를 보는 학생들은 대부분 지난주에 지금 일주일 지났거든요. 수능 본지. 지난주에 수능을 치렀던 학생들이 이거는 잘 안 볼 거야. 당연하겠죠. 그냥 점수만 확인하고 말 거예요. 이거를 보는 학생들은 내년도 수능을 보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볼 겁니다. 고3이라든지 그리고 아픔이 있어서 한번 재도전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 해설강이 차근차근 보겠다. 그런 친구들도 볼 거고 그래서 내년에 수능을 다시 보려고 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총평과 문제 해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제일 먼저 난이도를 좀 말씀드리면 예상보다 꽤 높았습니다. 예상보다. 예상했던 것은 이 정도 난이도라고 예상은 못했거든요. 그런데 훌쩍 난이도를 높여놨습니다. 꽤. 꽤 높았어요. 작년 수능보다 높았고 약간 쉬웠던 올해 6모 그리고 개념형 문제들이 어려웠었던 지난 9월 모평 보다도 어렵게 출제됐습니다. 선생님 예상은 작년 수능보다 한 문제 정도 더 어렵지 않을까 올 9모보다 추론용이 한 문제 정도 어렵지 않을까 이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훨씬 더 어렵게 냈어요. 두 문제 정도 더 어렵게 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그러니까 지금이 아직 24년 11월이에요. 작년 23년에 아주 이 수능에 대해서 사회적인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었는데 교육당국에서 킬러 배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킬러 배제 정책 하에 작년도 6월, 9월 수능이 쉽게 냈어요. 쉽게 나왔다고. 그리고 올해 6모까지도 쉬웠어. 근데 9모가 조금 어려워졌어. 그래서 이번 수능은 꽝! 마침표를 찍습니다. 엄청 어렵게 해서 킬러 배제 정책 이전인 22년 11월에 봤었던 22년 11월에 봤던 그 21월에 봤던 2, 3 수능 그때 난이도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때 난이도와 이번 난이도가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킬러 배제 정책 때문에 쉽게 준비를 했었던 우리 수험생들이 뒤통수를 세게 맞았죠. 아, 이게 너무 안타까웠어. 그래서 예상보다 꽤 높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번 수능을 볼 학생들이잖아. 킬러 배제 정책은 의미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없어요. 알겠죠? 그냥 일회성으로 끝냈어요. 참 안타깝긴 하죠. 교육이 100년지 되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1년만 하고 없애버리는 건 좀 너무나 안타까운데 그런 이제 정치적인 뭐 이슈도 될 수 있으니까 넘어가고 여러분들은 어려운 수능으로 인식하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또 하나 난이도로 올라갔다 그랬지. 그런데 추정 1등급 컷이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지금 메가스터디 11월 말이라 아직 최종적으로 수능 성적은 안 나왔지만 메가스터디에서 추정한 1등급 컷 라인이 45점 정도 돼요. 선생님이 보기에는 한 42점, 43점 뭐 이 정도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45점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어요. 학생들이 들어와서 직접 입력한 그 데이터니까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1등급 컷 이렇게 돼 있고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내려가면서는 쭉쭉쭉 쭉 내려갑니다. 1등급 컷만 예상보다 높았다라고 좀 보입니다. 물론 2등급 컷도 조금 만만치 않게 41점 예상되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긴 했지만 하여간 이게 조금 높았어요. 그 이유는 최상위권, 상위권 학생들이 꽤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하는 걸 또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N수생이 증가합니다. 이번에 왜 N수생이 증가했을까? 바로 의대 열풍 때문에. 3천 명 뽑던 의대를 4,500명으로 급작스럽게 늘렸죠. 그래서 이걸 노리는 N수생, 상위권 N수생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그래서 1등급 컷라인이 어느 정도 버텨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사탐런이 있었어요. 많은 대학들이 예를 들어 공대전자공학과인데 과탐을 봐도 받아주지만 사탐을 봐도 받아준다. 사탐을 봐도 받아준다. 이런 식으로 대입 정책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4등급, 5등급, 6등급 이렇게 중위권 학생들이 일부가 사탐 선택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상위권, 생명과학 잘했던 상위권 애들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되니까 상대평가수 등에서 위에는 그대로 있고 아래로 쭉 내려가겠죠. 등급이 떨어지겠죠. 그런 현상도 있어서 1등급 컷은 예상보다 높았고 아래는 쭉 스프레드, 펼쳐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럼 내년 수능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좀 여러분들이 보이죠? 어려워질 거다. 이번 수능 수준 1등급 받기 만만치 않다. 그런 거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유형은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나 보겠습니다. 문제 유형은 예년과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예전 기출 문제들과 비슷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제 유형은. 개념형 열쇠 문제, 초론형 일곱 문제 나왔고 그런데 난이도들이 올라갑니다. 개념형도 난이도가 약간 상승을 했어요. 이거는 9월 모평부터 예상이 됐었던 건데 9월 모평, 11월 수능 보기 전에 9월 모평에서 개념형을 대거 어렵게 냈거든요. 함정이나 새로운 자료라 아니면 지업적인 거 그런 걸 냈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약간 올라갔어. 유형은 예상됐던 거고 특히 4번, 탐구 방법 이게 함정이어서 애들 많이 틀렸어. 그리고 혈당 조절 그래프 해석도 조금 헤맸고 방영글은 대대로 나오는 건데 이거는 여전히 시간이 1분 정도 걸리고 하여간 이게 특징적인 거고 그런데 큰 이슈될 만한 수준은 아니야. 그런데 추론용 일곱 문제가 난이도가 대폭 올라갑니다. 이게 관건이었어요. 문제 유형은 비슷합니다. 문제 유형은 비슷해요. 10번 막전이와 12번 근수종을 할 만했고 14번 세포 매칭이 엄청 어려웠습니다. 문제 자료도 길고 만만치 않았어요. 그리고 15번 복대립은 문제 논리는, 풀이는 쉬웠지만 학생들이 문제 자료가 방대하고 그림이 있기 때문에 겁을 집어먹고 찍은 것 같아. 정답률은 좀 낮았고 18번 세포 매칭도 좀 어려웠어요. 17번 도림 변인은 새로운 유형, 완전히 새로운 유형으로서 많이 어려웠습니다. 참고로 이건 EBS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를 거의 복부 수준으로 갖다 냈어요. 그래서 이 수능 완성을 풀어봤던 학생들은 조금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그 문제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내버렸어. 난이도가 그래서 여기서 확 올라간 게 또 느껴집니다. 그리고 19번 가게도도 약간 함정성으로 내기도 했고요. 엄청 어려운 문제 19번, 17번, 14번 세 문제가 매우 어려웠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고요. 자, 문제 유형은 비슷했다. 그래서 문제 우리가 유형은 비슷하고 문제 구성도 비슷한데 난이도가 올라간 거라 공부 방향은 정해져요. 공부를 어떻게 할지는. 그러니까 기존과 공부를 똑같이 하면 돼. 근데 좀 더 빡세게 열심히 해야 돼. 알겠지? 내년 수능도 올해 수능 난이도 수준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유형도 비슷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자, 구체적인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내가 이제 나중에 새로운 수능 대비로 2, 6 수능 대비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커리큘럼 소개나 아니면 학습 방법 소개할 때 다 할 테지만 미리 여기서 좀 소개를 합니다. 4등급 받는 건 어렵지 않아요. 진짜 이건 쉽습니다. 4등급이라고 하는 게 30점으로 지금 메가스터디 예상하고 있는데 개념형이 아까 열쇠 문제 나왔다고 했잖아. 이 열쇠 문제를 다 잡으면 30분 동안 오로지 이것만 잡아. 그러면 32점이 나와. 4등급은 그냥 나오는 거야. 여기다가 이거를 하고 나머지 7문제는 찍어요. 아무거나 정답 계속 적은 걸로. 그럼 하나라도 맞겠지. 알겠어? 그러니까 4등급은 안전하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4등급 이 밑으로 나온 친구들은 기본 공부조차 안 한 거예요. 하여간 굉장히 쉽다 정도 얘기할게요. 3등급은 37점으로 예상되는데 그럼 아까 개념형 열쇠 문제 잡으면 32점이라 그랬지. 거기서 5점만 추가되면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막전이와 군수축은 할만했다고 정답률이 70%, 60% 되랴. 이거 두 개만 잡아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3등급도 어렵지 않게 가능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죠? 근데 2등급 41점은 심화 스킬 학습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복대립에 대한 거, 세포 매칭에 대한 거, 가계도에 대한 거 선별적으로 도림 변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건 빼더라도 가계도 도림이 두 개 빼더라도 그러면 이 정도는 우리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공부를 좀 하면 1년 정도. 근데 1등급 45점과 만점은 정말 많은 학습과 훈련. 특히 이 만점은 운도 필요해요.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하니까. 하반기에 그래서 모의고사 엄청 많이 풀어야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전략까지 좀 말씀드리고 단원별 출제 비중은 매년 나오던 그런 수준이라 특별히 얘기할 만한 건 없고요. 자, 이 정도 해서 생명과학 1, 2호 수능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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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